하하야,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? 몰라. 오늘 하하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어. 오! 오늘 무슨 날인데요? 이벤트! 기다려봐. 아빠 이벤트 준비했어. 뭔 날이지? 생일인가? 천일 축하합니다. 천일! 천일 축하합니다. 천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하하오 천일 축하합니다. 박수! 다 세게! 다 세게! 축하해! 오늘이 하하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천일째 내린 날 천일 동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하하하하 아, 하하하하 혹시또 혹시 하오 힘든 건 없었나요 진짜 그 천일 동안 매일매일이 소중했겠죠. 괜찮아요 우리 하오 이쁘게 더 클 거예요 우리 천사 같잖아. 박수! 이대로만 자라나오 슈퍼맨이 돌아왔다 339화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하우가 좋아하는 레이 천일을 기념해서 하우가 좋아하는 거 잔뜩 준비했대요 껍질 빨아먹을 거예요 아 역시 우리 하우가 먹을 줄 아네요 아 제대로네 하우는 제대로 아는구나 너 껍질 빨아먹어야 돼 저게 먹다 보면 양이 흥분이 많아요 이것도 먹을 걸? 아빠도 아빠 줄까요? 지금 고민 중이에요 슈퍼말까 아 귀여워 더 빨리 먹어 더 빨리 먹어 이게 먹어요 이게 먹어요 뭐야 뭔데 좋게 좋아해 뭔데 좋게 좋아해 양계 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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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입맛도 너무 구수해 음 음 한입 딱 먹어봐 어때?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할머니들이 양경 되게 좋아해 이거? 응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첫 디저트가 아마 거의 이게 몇 년도 참 몇 년도에 나온다 보다 왜 너 간다 왜 왜 왜 왜 다 먹지 왜 아우 안 먹으라고 왜 안 먹어? 질렸어? 서화야 왜 안 먹어 양끼? 양경하고 좋아하는 거 양경하고 좋아해? 아껴 먹고 싶어서 이따 먹을걸? 아빠도 하나 줘 안돼 아빠도 좋아해 한입만 먹자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고요 아무것도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건데 아빠도 좋아해 아빠도 줘 알았어 어머나 아빠 줄 거야? 네 네 네 어 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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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물 그 gue 하와야 llegar 올만큼 이 고 고 고 其 야! 말로! 엄청 말로! 한 입만! 너무 웃긴다. 우리 재미있는 게임 한 번 할까요? 봐봐, 이거 봐봐. 이거 뭐 하는 걸까요? 포오키, 포오키. 총채? 응. 총채도 알아? 웬일이야? 총채를 어떻게 알아? 재기. 이 이름이 재기? 총, 총채는? 총채는 먼지 터는 거 있어, 총채. 이거는 봐봐. 이렇게 해서 재기를 발로 차는 거야. 하바야 봐봐. 봐봐. 맨발이면 아파요. 자존심 상하네. 아빠, 재기 진짜 제대로 보여줄게. 알겠지? 봐봐, 세신 번. 봐봐. 그렇지, 또 운동화 신고 와야지 또. 정의사지. 잘하시는데? 잘한다. 12 13 14 16 16 16. 재기 좀 쳤었는데? 열흘에 열 때 서 열려서! 사나씨! 아니 황현진! 황현진! 아니 황현진! 왜 이렇게 웃어요? 왜 웃어요! 아 왜... 아 왜 웃는 거야 지금? 왜 이렇게 웃어요? 그럼 나와봐 나와봐 해봐 아 잠깐만 자존심 상해 당황스럽게 웃는데? 그래 나 300개씩 쳤는데? 어우 하고 하는 거야. 신났어, 신났어, 지금. 진 사람이 하오 이렇게 도리도리 해주기로 했어. 아, 아빠만 이겨. 아빠만 이겨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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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쳐. 야, 아니. 상현동 아버님 좀 잘하나 봐요? 제대로 할게요, 진짜. 어우, 세 개. 어우, 세 개, 세 개. 아, 이거 맨발이다 보니까. 아니, 세 개는 이기지. 아, 왜 떨고 있었지? 아니, 세 개 못 해면 반 둬야지. 다 먹었지? 아, 잠깐, 뭐가. 아, 저거 쫄나갔어. 아, 뭐야, 저게. 나랑 이겼다. 아빠만이. 그냥 들고 도는 거 있잖아. 이렇게, 이렇게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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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